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경기 시흥시 은행동, 근린시설, 상가건물,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 번호 2022타경 640번입니다. 감정가는 20억 4,699만원이며 토지면적 90평형에 건물면적은 271평형으로 1차 체제가는 20억 4,699만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2억 470만원이며 1차 입찰은 2022년 12월 15일에 진행이 됩니다. 1차 유찰시 2차 체제가는 14억 3,289만원이며 2차 입찰은 2023년 2월 9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흥시 은행동, 근린시설, 경매물건은 서해선 신천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시흥아시 생활권으로 은행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시흥 근린시설 경매로 진행 중에 시흥시 은행동, 상가건물은 토지면적 89.8평형에 건물면적은 270.5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3월 기준으로 20억 4,699만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체제가로 오는 12월 15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체제가의 10%인 2억 47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호상 준주거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51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70%에 용적률은 5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현황상 1998년 8월에 사용생인된 5층 근린생활시설 등입니다. 공구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음의 부과 이후부는 건축물대장을 발굽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3년 10월 31일에 설정된 북시흥농협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7억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총액은 45억 753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장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간물거맹사에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내역을 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시 대학력 없는 점유자 8명의 보증금은 1억 8300만원 월세는 천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으나 정확한 임대태 내역은 별도 확인 후 명도계획이 중요할 듯 합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시흥시 은행동의 근리시설을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에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은행동, 상업, 업무시설의 매매 내역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시흥시 은행동, 상가건물 등의 매물효과가 여러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위한 인생임대료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인근 최근 상가건물의 경매낙찰 현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경매시장 분위기를 추가 체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시흥시 인근 상업용 부동산 경매와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낙짐판이 면책조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시행시 은행동, 근린시설, 상가건물 경매문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낙짐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